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선거구별 대진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. 경기 김포시일 선거구에서는 전현직 의원 간 재대결이 벌어집니다. 4년 전 현직 의원이던 홍철호 전 의원이 이번엔 도전자의 입장에서 현직 의원인 박상혁 의원과 맞붙는데요. 두 후보를 만나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. 김진재 기자입니다. 4년 전 총선에서 당시 현직 의원이던 홍철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53.83%의 득표율로 초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. 이번에는 현직 의원의 입장에서 지역구 수성에 나섭니다. 박상혁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강조하며 재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. 지난 4년간 철도 노선 3개를 반영한 저 박상혁, 진짜 김포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김포시민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이 필요한 것은 유능한 미래의 김포 정치입니다. 박상혁 의원이 최우선 공약으로 꼽은 건 광역교통망 확충. 박 의원은 임기 내 GTX-D 노선 착공을 비롯해 국제교육특구 지정, 콤팩트시티 내 김포시 제2청사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. 임기 내에 김포에서 서울 도심까지 가는 서북권 GTX, 그리고 인천에서 김포 연장과 고향으로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 2호선, 그리고 김포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GTX-D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4년 만에 도전자의 입장에선 홍철호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주도하며 민심 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. 홍철호 전 의원은 이번 총선이 현직 의원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. 우리 김포의 지난 국회의원들의 4년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들 말씀들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할 기회를 갖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홍철호 전 의원이 꼽은 최우선 공약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에 조속한 착공과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입니다. 이에 더해 홍 전 의원은 구례 마산동 지역에 파출소와 복지센터 건립을 약속하는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되걸었습니다. 5호선 김포 연장을 조속히 착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중공도 빨리 땡겨야 되고요. 우리 김포가 이제 경기 북도로 가느냐 아니면 서울특별시로 통합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입니다.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고요. 6.15 전까지의 경기 김포시 을선거구에는 박상혁 의원과 홍철호 전 의원 외에도 이완상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교육분과 수석 부위원장의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. 전현직 의원 간 재대결이 성사된 김포시 을선거구에서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김포-서울통합 이슈와 전철망 확충 방안 등을 두고 후보 간 공약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.